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사회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뢰성관리가 되겠구요 시험지 유형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바로 사회 품질경영기사로서 A형의 시험지에 해당되며 문제는 61번부터 80번까지가 있습니다 신뢰성관리는 품질자격증이 있을 때 처음으로 생겼는 것이 아니구요 한참 지나서 지금 연도도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000년대인 것 같아요 2000년대에 들어왔을 때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생겼구요 근데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단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4과목 신뢰성관리에 여러분 유의물 한 장에 보시다시피 바로 동일한 문제 아 이건 똑같은데요 그럼 글자 한자 안 틀린다던가 또는 수치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동일한 문제가 무려 65점에 해당됩니까 13문제가 있습니다 13문제 다음 거기에 따라서 또 유사한 문제가 있어요 유사한 문제가 6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95점에 해당되고 신규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상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실제 보면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구성되어져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는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신뢰성관리의 동일이나 유사 문제는요 특히 유사 문제는 다른 과목의 예를 들어서 통계적 품질경영이나 공업통계관리도 샘플링검사에 해당되는 통계적 품질관리나 또는 실험계획법이나 여기에 생산시스템에 해당되는 어떤 유사한 문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숫자만 약간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는 유사한 문제라고 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야는 신뢰성관리는 타과목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를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고요 끝을 내면서 또 총평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일한 문제가 지금부터 61번부터 70번까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좀 많이 나왔던 문제 한번 할까요 신뢰성척도 대시료인 경우 해볼까요 바로 6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4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은 신뢰성척도와 계산중 소시료 아 65번은 소시료고요 64번은 대시료네요 그리고 같은 유형이에요 당연히 중요도 표시가 세 개나 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 이 페이지에 적혔던 것은요 2019년입니다 2019년 9월 20일 책의 내용이고요 9월 20일에 발간되었는 개정 제 16판 1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바로 2019년 9월 20일 이전에 그러면 9월 뭐 2018년도나 이든가 2019년도이죠 여기에 나온 교재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가 맞아 들어갈 것이고요 만에 하나 2020년 이후인 경우에는 맞아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안 맞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64번 같은 측도와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면요 64번과 65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시료 소시료 여기서는 무조건 대시료에서 한 문제 소시료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64번의 문제는 가정의 크리스마스에 50개의 전구가 있는데 50개의 전구 중에서 1000시간 사용하였다 그랬더니 몇 개가 고장 났냐 하면 30개 고장 났다 게임 끝 그럼 50개 중에서 30개 고장 났다 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불신뢰도 또는 누적 고장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뢰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30대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살았어요 여기에서 20개만 살았네요 즉 40%가 정답이 되는 즉 0.4 다 이런 겁니다 보통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30초인데 야는 시간도 별로 안 걸린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다시 6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는 평균 순위법이에요 바로 야는 230 대시료 같은 경우는 238페이지 있구요 소시료 같은 경우는 239페이지에서 각각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나오는 유형으로서 소시료인 경우는 메디안 랭크법이라는 바로 중앙 순위법이 있구요 평균 순위법, 에버리지 랭크법 또는 미인 랭크법이라고 하는 평균 순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평균 순위법으로서 무엇을 구하라 했느냐 하면 남다가 얼마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다 t, 남다 고장률이라고 이야기 한대요 분의 1이에요 분의 1 자 분의 1이 되구요 여러분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n 더하기 1, 마이너스 몇 번째 고장이냐 i 갈로 열고 시간 간격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 간격은 t에 i 더하기 1에서 ti 즉 그전에 얼마나 고장 났냐 나는 이 공식에 넣으면 된다 라고 유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보게 되면 이 문제에서 야가 0.02라고 나와 있어요 0.02다 이런 개념이 되어 있구요 여기에서 5개의 시료가 있습니다 그럼 야가 5가 되고 그럼 6이 되네요 6에서 문제는 뭐냐 두번째 고장난 시간은 두번째 고장난 시간은 i라고 할게요 두번째 그래서 6 빼기 2라고 하면 4가 되겠네요 그죠? 4가 되겠습니다 4 다음에 야가 두번째 고장난 시간이구요 야는 세번째 고장난 시간이구요 왜? i 더하기 1이니까 세번째가 되겠죠 그럼 i 더하기 세번째 고장은 세번째 고장은 여기서는 20시간 경과 후였다 그럼 야가 20시간이에요 그러면 야를 못 구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적게 되면 4가 되고 4 곱하기 20 마이너스 두번째 고장난 시간 분의 1이 바로 0.0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 t2를 구하는 그런 문제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야를 역수시키고 야를 역수시키면 되겠죠 0.02나 하는 것은 100분의 2에요 그럼 2분의 100이 되죠 그럼 50이 됩니다 암산하니깐 50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4 곱하기 20이 있겠네 80이 되구요 80 마이너스 4t2가 얼마가 된다 결론적으로 50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는 이런 꼴이 될 것이구요 그럼 30이 곱하기 4분의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강 암산하니깐 4분의 30은 4 7에 28 7.5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 라는 것인데 이 문제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교재에 거짓말 약간 보태면 열 문제도 넘을 거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그래서 야는 최소한 요런 유형 요형들하고 똑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최소한 세 번 이상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뭘 되어 있느냐 65분의 문제는 2권에서 244쪽에 105번과 동일하며 5회 이상 출제되었다 무려 그만큼 많이 출제되었다 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전부 다 강의로서 다 표현을 해 드렸고 이론으로 다 표현을 해 드렸죠 그래서 강의를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바오스로만 공부했다 하더라도 1차 합격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사 문제 말고 이거 한번 볼까요 처음 나오는 문제 77번이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254쪽에 가속수명시험의 정리와 비슷한 신규 문제이나 난이도는 중하 문제이다 라고 제가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7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는 2019년도 사회에 나온 문제로서 바로 유형이 바로 A형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77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문제 자체가 가속수명시험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사용조건의 수명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명을 우리는 normal의 약자로 cta n이라고 하고요 스트레스를 좋다 가속수명을 스트레스를 좋다 그럼 s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개수값이 acceleration factor 즉 가속개수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사용조건에서의 수명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뭐냐 이 시간과 바로 가속개수가 필요하겠죠 여기에서는 수명분포와 수명 스트레스의 관계식이 답이 됩니다 야가 무슨 분포를 하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뢰성관리에 사지하는 분포는 웨이벌분포 라는 것이 있었죠 시험이 잘 안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게 바로 지수분포였어요 90% 이상 나온다 했어요 지수분포 다음에 정규분포 이것에 따라서 바로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분포인가를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가속개수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뭐 10도C 법칙도 있고 온도만 고려하는 아랫뉴스 모델이라던가 온도와 다른 습도 같은 고려하는 아일링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다르죠 또 알파성 법칙도 있고요 예 그런것처럼 바로 이 값이 온도라던가 습도라던가 온도라던가 변화를 시켰을 때 변화를 시켰을 때 야가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있고 슬슬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를 하는가 와 다음에 수명 스트레스 관계식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가 나오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이론에서는 핸드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규 문제가 한 문제였으나 이론에는 포함이 되는 그러한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타 시험에 비해서는 다른 예년의 시험에 비해서는 신뢰성 관리는 거의 대동소위해서나 어떻게 보면 꼭이 나타낸다면 더 쉬웠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면 누구나 품질경영 기사 자격증은 따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동일 13문제 유사 6문제 무려 95%가 제 교재에서 그냥 나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은 여러분 노력만 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아니면 어렵게 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